우리가 이제 30 넘으면 몸 생각을 또 해야 돼요. 술 먹으면 다음 날 위가 아파서 죽겠어. 이런 거 하나씩은 쩍쩍 빨아줘. 야, 뭐야. 나도 하나 줘. 야, 안 돼. 야, 그거 안 돼, 인마. 야, 그거 샴푸야. 야, 야, 물 마셔. 물, 물, 물. 제떨이네. 미안하다, 미안해. 근데 너는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, 어떻게? 아, 진짜 30 넘어가지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냐. 이거 굿이라도 해야 되냐, 이거. 아, 씨. 관상 봐드립니다. 관상을 봐드려요. 어이. 이거 봐요. 주님 입은 양반. 관상을 한 번 보시겠나. 아, 누구세요? 코가 오뚝하고. 귓볼이 얇은 거 보니까. 위에 형이 하나 있고.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구먼. 어? 어떻게 하셨어요? 너 1만 3천 원이. 줘봐. 어, 어떻게 하셨어요? 부적 하나 써줄게. 어, 진짜요? 네, 좀 더. 이 부적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, 알겠어? 응. 잠깐만 손금 좀. 됐네. 예. 됐어. 대박 나겠어. 너 29에 대박 나. 지금 30인데요? 어? 아이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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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티비엔 티비 텐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